달 표면 탐사 지금부터 달 표면 탐사 우주 자원 시대의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비교적 흥미 좋은 강연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단우리 감마선분간기인데 보면 빨간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상당히 긴 거예요 과거에 감마선분간기가 몇 번, 여섯 번을 갔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넓은 영역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 단우리 감마선분간기에 정말 해야 되는 최종 목표는 달 지지를 연구하고 또 달 표면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표면의 원소를 갖고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산정을 해서 이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달 자원 탐사를 할 때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떤 자원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 인물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처럼 달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5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여행을 하고 심무지 탐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심무지에서 할 수 있는 과학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무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성 표면을 얻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간마선 백그라운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별에서 뭐 초신성 폭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가까운 것은 바로 되겠지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제 다가와서 우리가 그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간마의 벌스죠 다시 말하면 간마선 폭발을 측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달에 도착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마선 이제 자료를 분석해서 결국 원소 지도를 만들고 지질 연구하고 자원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간마선이 이제 방사능이 방사선 환경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사선 환경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의 한 가지 탑재체로 상당히 여러 가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고음이 많이 될 것으로 미래에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마선 분간기가 어떻게 생겼냐 사실은 저게 이제 6.3kg이고요 그 동그랗게 생긴 게 바로 이제 센서고 그 옆에 이제 전자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었던 모든 행성탐사에서 간마선 분간기는 항상 쓰였어요 왜냐하면 원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뭐 보고 싶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것도 원소로 볼 수 있는 게 간마선 분간기기 때문에 행성탐사에서 항상 간마선 분간기가 대부분 가장 중요한 탑재체로 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6.3kg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사실은 6.3kg을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여하튼 가장 가벼운 원소에 가벼운 이제 그 간마선 분간기이고 또 성능도 상당히 좋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그널을 뽑아서 할 수 있었고 또 디지털 베이스드 신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분간기에서도 스펙트럼이 두 개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사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마선 분간기의 위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케닝을 하면서 결국은 저 색깔 다른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보라색은 더 농도가 낮은 거 그 빨간색은 농도가 훨씬 높은 거 그래서 달 표면 전체의 글로벌 지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자원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요 원소 그 다음 미량 원소 휘발성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카본 그리고 클로린 뭐 플로라이드 이런 것들 물도 마찬가지로 휘발성 원소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휘발성 물질까지 조사하는 간마선 분간기구 그래서 달 자원과 지질을 연구합니다 간마선 폭발이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 온 건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폭발해서 우리가 쳤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의 20억 전 19억 전 전에 그만큼 떨어졌어요 19억 전 전에 폭발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빛의 속도로 다가와서 다두리가 있었던 그 10월 9일에 있었던 거기에서 바로 간마선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연인가 정말 우연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장소에 가서 우리가 측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건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건 사실 우주가 준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간마선 문관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화산지역이 있다고 하면 아이론이 더 많거나 그 다음에 막 충돌지역이 있는 경우엔 마그네슘이 더 많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지질활동을 조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어떤 환경도 조사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 물이 많은 것은 적어도 하이드로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간마선에서 2.223 MEB라는 간마선 피크를 조사해서 물지도를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구야 가구야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만든 건데요 오른쪽에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규소지도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만들려고 이제 저희가 오리엔탈 베이스를 저렇게 빨간색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저렇게 그 분화군데도 그 빨간 색깔이 더 많은 것은 다시 말하면 규소가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위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도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에 가장 진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자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는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건 티타늄 지도인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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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선을 많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정말 뭐 헬륨드리가 정말 많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면 정말 많을까 그러면 특히 이제 뭐 티타늄이 많거나 아이러니 많은 거를 저렇게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런 연구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감마선 분간기 궤도 탐사 연구를 만들었지만 어 지구에 남아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인증 모듈인데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거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의 로버에 달아서 그 실제적으로 그 그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탐사를 어 오른쪽에 그 왼쪽에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지하 1km의 공간에서 지금 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 달 궤도 탐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 하는 그런 자원 탐사 환경 탐사를 지금 하고 있고 결국 저런 연구가 결국은 이제 착륙선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 그 표면에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 현지 자원을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 지도를 만드는데 감마선 분간기가 어 활용이 되고 그 다음 환경 연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어쨌든 우리 감마선 분간기가 그 영역이 달라요 액선 영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 영역은 적어도 우리가 한 뭐 200 KB 넘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마선 분간기 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높은 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원소를 많이 볼 수 있는가에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그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피크를 조사해서 달 지질 자원 지도를 만들고 또 방사선 환경도 조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히토류 그 다음에 주요 원소 또 미량 원소 그 다음에 희발성 물질 물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것이 그 인류가 그 뭐 아르테미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독자적인 자원 탐사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글로벌한 자원 지도 그 다음에 또 상세한 지역별 이제 착륙 지역별 자원 지도를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지도도 마쳐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어 가장 그 기대하고 있는 저희가 다누리 감마선 분간기의 어떤 역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달에 도착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달에서 나오는 이제 감마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원적인 그 원소 지도를 만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러한 자원 지도를 만들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를 착륙할 거고 또 어느 지역에 자원이 있으니까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원 활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원 활용은 어 자원을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을 어 추출하고 그 다음은 그걸 이용하는 이 단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달하고 그 지구랑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 어 엄청나게 차이 나질 않습니다 몇 퍼센트 어떤 특정한 원소가 차이 날 뿐 거의 상당히 달하고 지구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말하면 달 자원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은 지금 극지지역 바다지역 고온지역 이렇게 차이가 뚜렷이 납니다 항상 보이는 그 시커멓게 보이는 그런 지역은 바다지역이고 물질 자체가 뭐 아이러니라든가 티타늄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밝은 지역은 뭐 뭐 사장석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극지 자원은 또 다른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극지 자원은 어 사실은 그 엘크로스라든가 그 에러로가 가기 전까지는 상세한 그 자원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달에 물이 뭐 백만 톤까지 있다 그 다음에 뭐 뭐 10% 이상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 달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게 가장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산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제는 달 자원 탐사가 결국은 그 다음에 달에 현지 자원 활용이 이제 중요하게끔 이제 되고 있고요 아폴로 17 착륙선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그 가져온 샘플들을 가지고 가해를 하면 여러 가지 기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뭐 문트 마을스 그래갖고 지금 현재 ISRU 그래서 현지 자원 활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달에 물이 어디나 있다는 거 이제 밝혀졌어요 달에 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태양풍이 날아와서 결국 표면에 있는 광물하고 반응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축적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그것이 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 달에 물이 어디나 존재하다는 게 밝혀져서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어 달에 가서 현지 자원 활용하는 이제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화성까지 간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달에 선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거의 45% 웨이퍼센트로 많습니다 그 원자로 보면은 한 66개 정도 100개 중에서 보니까 산소는 엄청 많아요 지구에서 가져올 필요 없겠죠 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학적인 결과로 우리는 결국 지구 달 화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 아마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가서는 정말 달에 기지가 생기고 화성에도 인류가 이제 소수의 인류가 이제 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림들을 보면 너무 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아르테비스 이제 일이 이제 성공적으로 됐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가 규정하는 이제 현지 자원 활용은 어 먼저 잘 조사하고 자원이 얼마가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추출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현지에서 물건을 생산해 보고 그 다음에 건설도 하고 또 에너지도 생산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감의 지오 테크놀로지 비전은 2050이 옛날부터 만들어졌었어요 저기에는 행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성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대한민국 언젠가는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